방금 보신 것처럼 계속된 한파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다행히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.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. 어제처럼 기록적인 한파 수준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대구의 낮 최고기온이 0.1도에 머무는 등 평년기온을 크게 밑도는 추위가 이어졌습니다. 추위는 내일을 기점으로 점차 풀리겠는데요. 내일 대구의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 모레는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.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, 내일보다는 모레 활동하기가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. 한파특보는 해제됐지만 건조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현재 대구, 경북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또는 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박은불수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추위가 점차 풀리고 난 뒤에는 당분간 평년기온을 유지하겠고요.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